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다소 이상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밟고 지나가는 것보다 안전하다 판단이 되실 때 피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사진을 보시면 차량 하단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하단에 두꺼운 비닐이 붙어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비닐이 뜨거운 머플러에 녹아 붙어버린 겁니다 차량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풍졸 소음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렇게 달리는 경우 연비도 좋지 않겠죠? 길가에 이상한 물건이 떨어져 있다면 아주 작은 물건이면 그냥 지나가시되 되도록 피해서 가신다면 영상에서처럼 달고 달리는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차의 상태를 가끔은 둘러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만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